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군요. 오늘은 저의 주말 브이로... 안녕하십니까. 직업생. 안녕하세요. 수업 전 짧게 만남을 나눠봤습니다. 수업은 진지하게 임했는데 처음은 패드를 치면서 움직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원님과 몸의 대화를 가볍게 시도해봤는데요. 관람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머리 파이지가 안돼요. 다시 머리 선진하고...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보람 찼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끝! 스파링이 끝나고 나서는 공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업을 끝내고 나왔고요. 이제 다음 일정은 오늘 안성에서 우리 회원님들 아마추어 시합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안양에서 승민 형을 만나서 같이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승민 형 차가 보이는데 승민 형의 세컨카는 모닝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브로 모닝을 운전하신 아저씨가 운전을 겁나 잘한다고. 최홍만이에요. 팔이 여기까지 나네. 안녕하십니다. 팀복 입고 왔네요. 팀복 입고 왔습니다. 안에 또 코너맨 티셔츠. 스픽을 운전하시는 승민 형. 오늘은 아마추어 시합장에 이코노맨 회원분들이 시합을 하셔가지고 NNA 아마추어 시합장을 가고 있습니다. 승민 형이 호시탐탐 제 유튜브를 노리고 싶어요. 그러고요. 바이패스 없는 승민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성이 밝은 승민 형입니다. 가십 가십 지옥한 슬리퍼를 신고 싶어요. 승민 마쌤. 자 이제 저희는요. 어... 여기 시합장에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이제 떠나볼까요? 아 이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승민 형이 많이 늘겄네. 이 주름에 참... 도착을...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여기는 안성... 속정동. 속정동.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관장님이십니까? 아 저는 여기 아픈 거예요. 문호가 설명을 좀. 여기는 김내철 관장님. 이민정 신은 치옥관입니다. 여기서 아마추어 시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코너맨 수장님. 이 친구는 전 팀원이었던 한남동 파이브라운즈 관장님인 서진수입니다. 이거 니꺼. 성재치옥과. 이거 니꺼라고. 두개 다 내꺼? 여기 여기가 자리야. 아 잠깐만. 여기는 손진수. 오... 오 진짜 모르겠다. 뭐지? 회원분들이 시합을 위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점점 떨리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제 회원분들 중 유일하게 시합에 나가시는 최은영님과 웜업을 하고 장비 착용을 하고 케이지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케이지 올라가기 전 정신무장까지. 이제 시합 관람을 좀 하겠습니다. 넘치는 내 네 rę번이 sketch. 아직olly고 사는 여자라. have a big ROUND 안 하고 발 사항 corrupt. 1라운드가 끝나고 세컨 지시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4라운드까지 뛰어야되요. 힘이 더 커진 곳입니다. 2라운드 Index. 2라운드의 cham designers. 딱 이상의Girlsippe genre의 라운드 종료 너무 아쉽게 승리하진 못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만족한 시합이었기에 성장에 나아가신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제 체육관 남은 회원님들 시합하는 걸 지켜봤는데 제가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떨리더라구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선수였던 영훈님이 승리를 해서 케이지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단체사진입니다.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2차 콩탈 시도 될거라구요. 이렇게 오늘의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